오늘 아침 다시 한번 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John 15, verse 11, verse 12.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 verse 11, verse 12. I have told you this,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of joy. I have told you this,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of joy.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I have told you this, my joy may be full of joy may be full of joy. I have told you this, my joy may be full of joy may be full of joy, and that your joy may be full of joy.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모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초과라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It's a joy that stands firm even in the midst of storms.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꿀꿈치 설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In order to have this joy that is steady even in the storm, we need to have the joy that comes from the Lord. 이러한 풍랑을 견디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믿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좀 놀랄 것입니다. You might say the people in this world, they look so joyful, so happy.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기뻐 보여요, 행복해 보이던데요. You might say the people, they find happiness in the things around them. The peopl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주위 것들로 인하여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짜증나가만이 네가癓거나, 이 세상을 틀리다고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 jeder는illes' uma it's. For example, if you look online, or if you look to YouTube, which you look at, the rich people of this world, they seem to have so much fun. 유튜브나 그런 비디오 같은 걸 보면 이 세상의 보자 사람들은 아주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정 항상 기쁜 이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면 굉장히 쉽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기쁨이 돈에 있다면 돈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마디가 문제를 받으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평화를 빼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paras 후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좋게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슬프고 낙담하면 슬픈 영혼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슬픔의 무기를 잘 쓰려 합니다. 슬픔의 무기를 써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마귀는 슬픔의 무기를 잘 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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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 계속 그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죠. 마귀의 목적을 계속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맞이하며, 우리의 목적을 보기에는ялись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제 목적은 여기는 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벗어뜨리고스터로 우리의 목적을 벗어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화가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려는 그런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불행에 잠겨있으면 마귀를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불행에 잠겨있으면 마귀를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그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슬픈 마음에 잠겨있으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이러한 일을 보면, 불행한 상태, 계속 가만히 그래서 저는 대신 기뻐하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불행을 묵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사하며 기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슬픔은 점점 상하십니다 마귀가 그 슬픔 낙담을 가져오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가,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이 때 상하나 그 수단을 알려줘야 하는 бег이 그 때 상하나, 그 성혁이 하고стро해서 좋았을 때 자윤이 하는 것들은 이들의 장은 이를 그것부터 향해 기분 나쁘고 낙담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 마귀가 쓰는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아시기를 오늘 아침 초대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나요?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더 슬픈가요? 조금 더 행복하게 지냈고 싶어요. 일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And sometimes I ask people when I go to the Crusades, do you spend more time being happy or spend more time being sad and worried?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더 행복한 때가 맞나요 불행하고 슬플 때가 맞는가요 물어보면 기쁠 때는 아주 잠깐이고 대부분이 힘들고 슬프고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식으로만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의 중인공회, I can't be good or NOT, and I can't be long days no matter what you thought, so I can't be long days, So I can't be normal before you We know that we live in a world that's imperfect and with people that are imperfect sometimes these things won't go right or well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과 환경 이런 것들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슬픔이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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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슬픔을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삶의 삶은 상승을 받았다. 우리의 삶의 삶은 상승을 받았다. 우리의 삶의 삶은 상승을 받았다. 우리는 당신의 삶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굉장히 슬픔을 빠지고 화에 몰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즈주, 화나 룩룩룩 나갈 때가 안티는 인가가본? 고통과 기분 나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을 슬픈 마음에 열어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슬픔 마음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슬픔 마음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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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same thing as letting the devil enter your heart. Never forget that if you allow sadness or offense in your heart, it's the same thing as letting the devil enter your heart. 1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3. Te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4. Rejoice always. 1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he things they rejoice from time to time 가끔 종종 기뻐했다가 말았다가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프로그랜트 Приφ typing macamotch Barajan Res说 that Gisai Sahsuk can manage saja 2 textile kit. 그러나 suffer dhe拍 everything in his family. In other words you should rejoice only when you are successful but even when you fail you are to rejoice. Some wish of holy I don't burn nomom in brook Aitодар not things in his family. We should rejoice only when we have food to eat at our table. Even if we have nothing to eat, we are to be joyful in Christ. Some of us are only joyful when we get a job. But when we get laid off and there is no job, we can't be joyful anymore. When we are victorious, we are joyful. When we lose, we are unhappy. When we are well, we are happy. When we are sick, we are unhappy. When we are healthy, we are happy. We are happy. And the Bible says, But the Bible tells us, not only in the good times, but in all times, rejoice always. And the Bible says, I believe we all want to obey the Lord. 우리는 다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하지요. To obey the Lord is to do what he tells us. So even if there's nothing to be joyful about if you rejoice in the Lord then you are obeying the Lord. Even if there's nothing around you to make you happy if you can still rejoice in the Lord then you are obeying the Lord. Sadness and joy are always near you but always choose joy. So even if there are reasons to be unhappy, if we are in Christ then we must be joyful. 불행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I heard me and if there are no one who can rejoice in the Lord. So even if there are no one who can rejoice in the Lord. Those who can rejoice amidst the hardship are those who have the true lasting joy. They have the true joy. They have the true joy. They have the true joy. The true joy. All of the reasons to be happy they have the true joy. The true joy. Because we all have no stronger or love, the true joy. 건강도 사내줬습니다. 요비 무엇이라 했나요?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기라 말한다 말했습니다. 요비 이러한 흠집한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I love you. Because he was joyful, he could bless the Lord. So this is the picture of the true joy. 이것이 진짜 기쁨의 장면입니다. When things happen, when good things happen, we are joyful, we are happy. But when things don't go the way we want, or they don't say the things we want, we are unhappy.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되고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뭔가 잘 안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But since we are commanded to rejoice always, we must be joyful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더 기뻐해야 합니다. Then consider David and Goliath. David was a young man and he wasn't even a soldier, whereas Goliath was a big man and he was a soldier for many years. 다비스는 어렵고 군사도 아니었는데, Goliath은 여러 해 동안 훈련받은 용사였습니다. And Goliath had great mighty weapons and David had no weapons. And Goliath had great mighty weapons. And David had nothing to do with any weapons. And David had nothing to do with any weapons. In the eyes of the man, David had very afraid of being afraid. In the eyes of the man, David had very afraid of being afraid. But David trusted the Lord. And David trusted in the Lord. But David trusted in Him. David trusted in other Yea. He's full with courage. He was filled with courage. And they were full of courage. God کیoga was filled with courage. Wisely in the Lord. And done his trust in God. Thy Savior came into Him. And He gave his 신뢰 in God. 그것이 승리를 이끌었으며 뜻대로 옳은 대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아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주님을 신뢰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리고 주권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는 인지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종류의 고통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상처 주려 합니다 마귀는 자기 세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끊임없이 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 불신정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마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아주 나쁜 말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슬픔이와도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마음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권민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권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주셨음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화나가 있으면 마귀가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금식할 때 얼굴을 슬픈 얼굴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금식한다는 것이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약해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빌리셔서 금식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避 그 apenas Amelia이ior에 도시하여 하지만 rấtЛуч한 저기ми relatively 이건 우리의經 personagem 우리의 woah 우리의 глуб이라는 하나님 우리의 EV Exam 우리의rece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사랑 우리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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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맨